Q. 주빈 씨가 원래 경찰이었어요? 맞아요. 아 좋습니다. 아 왜 그런 사람을.. 멤버들에 대한 걸 알고 계셔. 제가 예전에 한 번 인터뷰 한 적이 있어요. 그렇죠? 왜냐면은 제가 그.. 한 적이 있어요. 뵌 것 같았어요.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고. 그 카페에서.. 네, 드랍파 맞죠? 아 근데 지금 내 기억이 역시 틀리지 않았어요. 시뮬레이션 안내 보겠습니다. 카페인 내리기 시뮬레이션. 들어왔다. 천천히 가나와요. 벌써 이미 너무 빨랐어. 집이라고 편했을 것 같고 여름이 있네. 집은 왜 굴러서 들어가야 되는데. 카페 켜는 건 아니죠? 아 그래요? 많이 배웠습니다. 연기를 두려워하는 나인의 혼신의 시뮬레이션을 보고 계십니다. 제가 해볼게요. 아! 네. 우리 감동님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편하게 해주셔서 우리 감동님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아니었으면 오늘 잘 끝내지 못 했을 거예요. 제가 하고 있는데 계속 잘한다 잘한다 해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하니까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. 제가 이렇게 열심히 춤추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.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치에는 관심 없습니다. 정치에 관심 없고 그냥 투표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그때는 더 강력한 루머를 만들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. 너무 재밌는 질문 감사했습니다. 커피를 너무 맛있게 타가지고 계속 다 마셔버리는 바람에 너무 빨리 마셔버린 바람에 아직 좀 마실 커피가 없어가지고 당황스럽긴 했는데 제가 그 초등학생 때부터 커피를 타기 시작했기 때문에 맛있게 타버린 제 탓이죠. 라이언도 제가 다음에 한번 타드릴게요. 커피 그럼 제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